확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채워넣을 카드가 나오기를 굉장히 만화처럼 멋집니다. 공입률 오늘 엄청난 것 같은데? 3, 2, 1 N의 가고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썬애문 정주행 스물 여덟 번째 강화 확장팩 드림리그 차례입니다. 드림리그는 제가 많이 뜯었었어요. 어떤 카드가 있는지 일단 한번 보시죠. 비어있는 카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실버디 GX 메쉬라무엔 제크로무 카드는 있죠. 그리고 캐릭터레어 카드가 있는데 보시면 코터스 포프니라 야거리 그 사이에 두 개가 없죠. 피카츄도 지금 없어요. 코일 엘레이드 따라큐 몰드류 강철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은 카드가 이만큼이고요. 이제 추가로 여기에 채워넣을 카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카드를 채우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림리그 출발합니다. 뚜벅초 랄토스 코일 두더류 네이티오 엔에 가구 몰드류 레어카드 네이티 깨비 물거미 마그마그 피카츄 기본 격투에너지 일목 삐삐 아주 좋아 솔가레오 엔 루나하라 GX 더블 레어카드 드림리그는 더블 레어카드지만 일러스트가 굉장히 만화처럼 멋집니다. 대박이네요.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킬리아 동챙이 두까비 요테리 기본 전기에너지 마그카르고 엠페르트 야거리 레어카드 랄토스 포프니 하데리어 코일 기본 물에너지 네이티오 릴리에 삐삐인형 엘레이드 레어카드 펭테자 랄토스 기본 초에너지 두까비 마그마그 릴리에 전력 코토스 포프니라 캐릭터 레어카드 포프니라 캐릭터 레어카드 캐릭터 레어카드 포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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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중복이네요. 꺼져 어쨌든 캐릭터 레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카드가 좀 빨리빨리 나와줬는데요. 지금 몇장 안뜯었는데 따라큐 펭테자 롱스톤 타임널 기본 불꽃에너지 코토스 야콘 랄토스 미러카앗 뚜벅초 물거미 마그마그 피카츄 기본 악에너지 두비꿀 릴리에 전력 바랜드 레어카드 또가스 포프니 두더류 요테리 기본 풀에너지 릴리에 삐삐인형 라이츄 레어코일 레어카드 냄새꼬 깨비물거미 두까비 마그마그 기본 물에너지 수련의 낚싯대 포프니라 릴리에 전력 미러카드 동챙이 네이티 하데리역 코일 기본 초에너지 보미카 또더가스 명희 레어카드 팽돌이 냄새꼬 요테리 두더류 기본 불꽃에너지 엠페르트 삐삐 강철톤 레어카드 야 드림리그 비싼 팩인데 슈퍼레어 한장 나와줬으면 좋을텐데요 포프니 킬리아 기본 물에너지 두더류 요테리 수련의 낚싯대 또더가 몰두류 캐릭터 레어입니다 몰두류 캐릭터 레어카드 또 중복이네요 제발 그만 대조 마세요 자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봉입률 오늘 엄청난거 같은데 팽태자 킬리아 마그마그 피카츄 기본 격투에너지 3 2 1 엔의 가고 어? 라플레시아 GX 어? 서포트 나오길래 마지막장인줄 알았는데 라플레시아 GX카드가 나왔습니다 더블 레어카드 4장? 우와 대박인데요 태그팀 카드 1장 캐릭터 레어 2장 그리고 GX카드가 1장이 나왔죠 지금 팩은 아직 5개 이상 남아있습니다 오늘 봉입률 괜찮은데요 또가스 뚜벅초 타임널 피카츄 기본 페어리에너지 엔의 가고 라이츄 타임널 미러카츄 따라큐 물거미 물거미 요테리 롱스톤 기본 철에너지 또독아스 코터스 바랜드 레어카드 뚜벅초 동챙이 코일 두더류 기본 초에너지 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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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에 삐삐인형 엘레이드 레어카드 또가스 물거미 마그마그 피카츄 기본 격투에너지 이아콘 삐삐 엠페르트 미러카드 입니다 자 강화장팩 드림리그 마지막 킬리아 팽돌이 뚜까비 요테리 기본 전기에너지 마그칼 엠페르트 레어코일 레어카드 이렇게 해서 드림리그 한 박스 진행해봤습니다 슈퍼레어 이상한 카드는 없었구요 일단 캐릭터레어 몰드류 포푸니라 두장의 캐릭터레어 카드가 나왔구요 라플레시아 GX 더블 레어카드 그리고 솔가레오엔 루나하라 GX 태그팀 GX 카드가 나왔습니다 릴리에도 보이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림리그 뜯어봤구요 썬애문 정주행이 이제 12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탄은 얼터제네시스 그리고 강화확장팩인 태그홀스타즈 딱 두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아 명탐정 피카츄까지 딱 세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썬애문에 모든 박스를 까면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까지 모든 팩을 박스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드류 포푼이라는 중복이에요 라플레시아 오 라플레시아 없었네요 자 3번 들어갔고 그리고 솔가레오엔 루나하라 20번이죠 여기도 이렇게 채워졌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 오빠 구독 좋아요 아이 왔 kö nue hist 우리